1.2.1 야수오는 절대로 아니고 자 이모타이스 이대로 갈 생각인가요? 저는 이 원딜이 좋아보이고 마지막에 아마 바꿀고 야수오 카르마? 와... 아니 이거 약간 그 숙적 우세때문에 자 전멸로 만터트를 아 못잡았어 못잡았어요 자 터트를 살았고 야수오와요 야수오와요 북미제일검 우니 우니가 진짜 여기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봄프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1분 10초가량 남아있기때문에 이모타이스가 한번 바텀쪽을 노려보는데요 야수오와 근데 레이로버초 대박 레이로버초 대박 야수오 북받고 그냥 하나하나 썰어가기 시작합니다 야수오 이제 야수오 더블킬 자 이거 트리플 나오나요 트리플 나오나요 위쪽에서 위쪽에서 둘이 섬배하는데 아아 쓰러지네요 쓰러지네요 올라가거든요 자 이거 이거 또 하운철은 아하 세기 그대로 자 그리고 뒤에 멤버 오는데 역선 궁이 있거든요 궁이 있거든요 자 왈턴들을 일단 암살 그러나 그러나 야수오 후니 후니의 일검이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한 명 더 한 번 더 띄우고 마녀의 치욕 꼭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라가스까지 그리고 뒤쪽에 트런드까지 트런드 트런드의 서포터에요 한 번 더 띄우고 또 일검에 아 그래 또 킬 먹네요 팀에 얻음이 있어야지만 예스가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팀 게임이 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지금 자 일반적 이리셋팅 자 들어갑니다 줄을 올렸어요 와 순식간에 몰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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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수오가 상대 진영을 실감으로 위 탱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뛰어내서 트런드... 물멍타이슨 완벽한 퍼펙트에 가까운 게임이 나옵니다 ец